따무위, 강민경, 비바걸스. 뭐해? 유아인, 술버릇, 주량, 금손. 발톱. 자, 준비 시작. 지금 임신. 영화관 변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애나 황태자비. 변태 이상한 거 아니지? 변태요? 제가 변태를 만나는 거. 변태 한번 들어볼게요. 좋으면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강남역 쪽에 있는 영화관이 있잖아요. 거기 영화관을 갔는데 이제 영화 상영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. 제가 여자 화장실을 갔어요. 분명히 여자 화장실이어서. 이제 손을 씻고 문을 여는 동시에 남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. 다 벗은 거. 진짜? 너무 놀라서 제가 하! 이러면서 문을 바로 닫았어요. 군대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바로 그냥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제 옆 칸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. 오늘 술이 엄청 취하신 여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때가 안 된다고 지금 변태가 계시다고. 계시다고? 얘기 되게 많으다. 여자분이 아 노라고요? 이러면서 또 문을 그냥 확 여시는 거예요.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헤엥 이렇게 웃으시고 막 지나가니시는 거예요. 어떻게 웃었다고? 어떻게 웃었대요? 어떻게 웃었대요? 그런데 아니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아 선생님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. 와! 이제 오라고요? 이렇게 하시고 변태 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변태 분이. 당황하지. 그러면서 약간 옷을 조금 여미시더니 조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괜찮아서 따라와 이러니까. 멋있어. 멋있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그래서 저를 1층까지 데려다주시고 저를 택시까지 태워 보내주셨어요. 와! 멋있다.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희. 기대돼요. 우희 양입니다. 네. 굉장히 부담 갖고 있는데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. 네. 자 준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준비 시작. 짜보이, 강민경, 비바걸스. 기숭이. 왜? 기흉. 기흉? 기흉은 뭡니까? 기흉 되게 오니까. 네 죄송한데요. 팀킬 하지 마시고. 네. 오케이 하고 있는데. 뒤에서 사담을. DJ 스모카구. 무슨 사담을 듣고. 아니 아니. 뭐 하시는 애가. 아 얘 뭐 하는 사람이거든요. 형. DJ에서 알아주는 DJ예요. DJ. DJ인데. 죄송해요. 오늘 DJ 스모카한테 알 하나 안 주십니까? 하나 드려야죠. 아 이거? 아니 그게 아니라. DJ 스모카. 진짜 힙합계에서 알아주는 DJ이고. 저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. 지금 오늘 적적하게 혼자 있었는데. 오늘 수빈이 양이 최초로 말 걸어준 거 아닙니까? 네? 네. 기대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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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ookieovan Liu. ин포지사자 fora. 네. 네.